까마귀가 어디갔니? 난 지금 두 마리 잡았고 한 마리 남았는데 까마귀가 실종됐어요 어디론가 날아갔다? 여기 있네 바로 옆으로 가 아 그냥 여기로 가면 되잖아 바로 옆인데 이리로 가면 되는데 아 이 미친 까마귀들 진짜 이 미친 까마귀들 진짜 이 미친 까마귀들 진짜 하니까마귀들 진짜 지금? 아, 이제 무리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아, 피 빨지 말라고? 이 그지 같은 것들아 마지막 까마귀 물이 어디 있는 것인가 글쎄, 단테스 임페르노 따라했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많은데? 까마귀가 한 팀이 더 있어야 되는데? 쇠물이어야 되거든? 출발 지점 아닌가? 아, 그니까 세 번째 까마귀가 나왔는데 첫 번째 까마귀가 딴 데로 날아갔어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여기 두 칸만 차지하거든? 그래서 한 마리를 더 찾아갖고 저 세 번째 저기다 추박아야돼 여기 있다, 아이 여기 와 있어 자, 이제 가라 마지막 피드스틱을 불러줘 이거 참 피곤하게 하네 이거 참 피곤하게 하네 아, 왜 글로 날아가 아, 미쳤나 이것들이 진짜 돌아버리겠네 저거를 아예 밀어놔야 되나? 돌아오는데? 돌아오는데 아이 참 이거 아, 저 미친 까마귀가 저로 날아가면 안 되잖아 이리 와 저쪽 갔다 없으면 저 뒤쪽으로 가겠지 아, 이 새끼가 무척 일로 오는구나 그럼 쟤를 저기로 보내야겠다 자 까마귀가 말을 안들어쳐 먹어 자, 얘를 다시 해 가운데로 우차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이것도 안되면은 집어 던질 거야, 앞에 두 가버려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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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가져야 되나? AAAA 이렇게 둘 셋 둘 셋 셋 둘 셋 셋 둘 세번째 조각 타워더스 자 이제 돌아갑시다 할머니 조각 3개 다 구해왔어 어디가 이제 해주겠지? 할머니 왓? 세프텀 콘트라 베스티어스 파퓨라이 5대 유물 홀리점프는 뭐야 더 높이 뛰는건가? 아무튼 드디어 궁극의 빛 흠 쓸데없어 배우지 않겠어 체인베리어 근데 어떻게 쓰는거 아 저 체인베리어래 어떻게 쓰는거였지? 보지도 않고 왔네 궁극의 빛 에런 길게 누르고 에런 길게 누르고선 아 아 오케이 드디어 궁극을 배웠다 드디어 궁극기를 배웠다 또 불구하고 에런 길게 들은게 그런데 아 팬데믹 흐아인드 블루 룸 사봐봐 초록실린더를 손에 넣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해방하십시오 어? 어 주말 만족스러운 실패 죽지 ol... 네 위치 Ex-tин 당신은? 좋은. 좋은. 많은 밤에 도와줘요. 네, 네, 많은. 여기 가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헷갈리는데? 실림도 색깔 찾는데도 한참 걸리겠다 아까 오른쪽 길로 갈 수 있나 한번 가볼게요 이러면 또 순서를 바꿔야해 빨리빨리 좀 옮겨라 새로운 길을 오픈해줘 뭐야 왜 안 열어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뭐지? 당황스러운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초록색부터 열어봐야되나? 아니 아니 하아 노답 됐으용 아니 저쪽에 오른쪽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저쪽에 오른쪽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실수로 그냥 지금 넘어가 버렸어 이쪽에 보라색이 안 열리나? 안 열리네 당황스러운데? 정말 되게 당황스러운데? 어? 이게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길이 열렸다 빨간 길은 아예 저쪽이고 여기 안 간 길이 어딨어? 여기는 길이 없어 아예 길 자체가 녹색은 길 자체가 없어 그냥 녹색은 아냐 지금 이제 맨 앞에 있는 건 노란색 밖에 없단 얘기인데 노란색이 이 앞길을 밝혀줄 것 같거든요 여기를 여기를 황색을 집어넣고 돌려보자 어 어 어 어 이런 이씨 개 짜증나네 또 이씨 뒤쪽이요? 아 뒤쪽은 없어 무조건 이쪽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어 왜 어 위헤헤헤헤헤헤헤헤헤 위헤헤헤헤헤헤헤 여기도 길 다 막혔어 여긴 여기가 아니란 얘기인데 여기가 보라색 길이었단 말이지? 황새끼리 어디로 뚫리는지 알아야돼 이쪽은 늑새끼리 하나밖에 없었고 이쪽에 빨강이랑 보라색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당연히 황색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 대체 황색길은 어디지? 아니구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보석 보라색이야 녹색이오 카펫의 색깔이오 블루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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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니 카페이트 자체가 없어 여긴 마지막 길이 왜 어디야 황금색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맨 앞에 빨간색 아 이쪽도 열리는 구나 빨간색 하면 저쪽만 열리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보니까 젠장 엄청 바보 짓을 했네 넌 alive? 응 네네 좋아요 좋아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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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일지 보라색일지는 일단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돌려서 들어가 보자 진짜 태도하는 머리로 겁나 고생하네 어 아잇 뭐야 가운데서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음, 예스, 유아, 그트, 그트 뭐지? 그러면 분명히 튀어 올라올텐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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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라, 녹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야? 아 이건 튀어나오잖아 아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있나 저를 어떻게 지나가지? 아 아